안녕하세요 씨를 뱉는 남자의 정수로 입니다. 여기는 뉴질랜드입니다. 여기는 오클랜드고요. 저 앞에 있는 도로가 와이파 스트리트입니다. 길고 있는 집이 제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지붕에는 잎이 많이 껴있고요. 좀 오래된 집입니다. 지금 저와 함께 산책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레트로버스만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시간이 10시 좀 넘은 것 같은데요. 아직 차량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차량이 무척 많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부동산 시장은 가격은 떨어진다고 했지만 여전히 부동산 시장은 핫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집들이 세 줄이 많습니다. 이제 저기 바다가 보이고요. 버스도 많아졌습니다. 여기는 카울리로드입니다. 한 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바다 native 도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가 seasonal가능을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카울리로드입니다. 아 진짜 조용하네요 그 전에 여기 세면소가 있죠 오지도 않았는데 아 진짜 저는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으 앞에 또 부동산이 나왔습니다 방 3개짜리 인데요 아저씨 도우 또 피트이다 메인 나라 오늘이 프라이데이, 금요일인데요, 여기는 마치 토요일이네요. 오래된 집들도 있고, 새집들도 있고. 오래된 집들도 있고, 오래된 집들도 있고. 오래된 집들도 있고, 오래된 집들도 있고. 오래된 집들도 있고. 오래된 집들도 있고, 오래된 집들도 있고. 오래된 집들도 있고, 오래된 집들도 있고. 오래된 집들도 있고, 오래된 집들도 있고, 오래된 집들도 있고. 오래된 집들도 있고, 오래된 집들도 있고, 오래된 집들도 있고. 오래된 집들도 있고, 오래된 집들도 있고, 오래된 집들도 있고. 오래된 집들도 있고, 오래된 집들도 있고, 오래된 집들도 있고. 오래된 집들도 있고, 오래된 집들도 있고, 오래된 집들도 있고. 오래된 집들도 있고, 오래된 집들도 있고, 오래된 집들도 있고. 오래된 집들도 있고, 오래된 집들도 있고, 오래된 집들도 있고. 오래된 집들도 있고, 오래된 집들도 있고, 오래된 집들도 있고. 오래된 집들도 있고, 오래된 집들도 있고, 오래된 집들도 있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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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